지금 제가 꽃망갔습니다. 사실 제가 세대교체한다고 도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유재현 선수가 너무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한 거고요. 일단 유재현 선수에게 같이 싸워주시고 멋있게 싸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지인분들, 우리 사비 선수부 형님들, 간장님 감독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약간 건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K.O. 노리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K.O가 노리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그냥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잘 안 풀렸습니다. 솔직히. 정말 베테랑이시고 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번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믿었고 재능을 가지고서 열심히 훈련했고 오늘 놀라운 모습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 유재남 선수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한 척 했는데 솔직히 시합 전까지 너무 부담됐고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계속 했는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싸우고 싶은 상대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여주십시오. 다 이렇게 때려 부시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했지만 로드엑시에서 좀 재밌는 경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그냥 로드엑시 계속 대표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유재환 선수 이겼지만 아직 더 강한 상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기고 계속 로드엑시 해서 제가 좀 뭔가 이름 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약간 조금 건방지게 도발 많이 했는데 뭐 댓글 악성 댓글 악성 댓글이 아니라 잘못 말했다. 약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비난해주시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관심이라 생각해서 저 욕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관심이 계속 받으니까 그냥 계속 지켜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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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